사람을 본따 마네킹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마네킹을 본따 사람을 만들고 있는 사회입니다. 다양한 체형의 마네킹을 제작 전시하라 포토샵 고집법을 제정하라 의류 선택법과 몸 다양성을 보장하라 마네킹의 길쭉하고 늘씬한 허리둘레는 62.5cm 말로만 듣던 24인치지만 한국 여성 표준 체형은 70.9cm 약 28인치 정도다 의류 브랜드 사이즈 품목별 조사 결과 XS 스몰부터 XX 라지까지 7단계 사이즈 중 3단계 이하의 사이즈만 있는 의복은 88개였으며 이 중 해외 브랜드는 4개 즉 4.5% 국내 브랜드는 84개로 95.5%를 차지하여 국내 브랜드의 사이즈 다양성 수준이 훨씬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대체 표준 체형에서 표준은 누구이며 프리 사이즈에서 프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프리란 말입니까? 사람을 본따 마네킹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마네킹을 본따 사람을 만들고 있는 사회입니다. 의류업계를 비롯한 사회는 더 이상 여성에게 획일화된 사이즈를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다양한 체형의 여성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풍토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옷에 몸을 맞추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